어머 이번에는 시장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성당을 찾아왔어요. 소원을 빌는 명소라네요. 간절하면 이루어진다는 말이 있듯이 아미씨와 장여서가 정성껏 기도합니다. 아님, 두 사람 마음이 이렇게 달라요. 구부의 동상 이 몸 괜찮을 는지요. 다음날 아침, 어제 발품 팔아서 구한 약초로 약을 끓이는 모양이에요. 몇 시간을 불 앞에서 지키니까 땀 좀 봐, 며느리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는 장여사님 정성이 보통이 아니시네. 아우. 여기도 다 우러났어. 이렇게 두 시간을 끓이니까 약물이 쫙 우러나네. 며느리 입맛에 맞을까 먼저 마셔보는데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약이 되겄어. 이거 먹으면 올 안에 틀림없어. 우리 선주 먹었어. 며느리 먹인 생각이 들 뜻이었네 그냥. 한편, 며느리는 올케와 장 보러 왔는데 오늘 한국 요리를 준비할 거예요. 어젯밤에 엄마한테 입양 말 못했어요. 맛있는 건 반찬 만들 거예요. 엄마 이따가 드실 거예요. 엄마 기분 좋아하면 아기 입양 말하려고요. 꾹꾹이가 있었군요. 평소 한약이라면 입에도 안 대던 며느리. 유인책을 씁니다. 안 먹어, 엄마. 안 먹고 싶어. 안 먹어도 돼, 엄마. 먹어봐. 꿀떡꿀떡 먹어. 양 맛있어. 응, 맛 먹어, 엄마. 우선 맛을 보는데. 안 먹어. 안 먹어갖고 안 생겨. 이건 뭐 왜 여기 생겨. 옳지, 옳지. 넘어가는 소리. 손주 원하는 친정아빠 생각에 마음을 바꿔서 마시는 거예요. 이제 얘기 들었으니까 그냥. 야, 그러지 마. 아이고, 맛있어, 근데. 아이고, 맛있어. 시어머니 정성에 감사한 마음으로 먹었죠. 네가 안 먹는다고. 안 먹어, 안 먹어.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약초의 용도가 따로 있어요, 또. 아미야, 아미야. 요거 깔아. 이거 뭐예요, 엄마? 어머, 요거. 집 세우면은 그냥 터져. 그러면 여기 생겨. 이게 없어, 엄마. 왜, 고. 좌훈까지 준비를 하셨네. 어머, 장여사님 진짜 대단하시다. 아이고, 진짜. 살짝 거짓말고. 요리 앉아. 고리 앉아. 가량이 버리고 앉아. 가량이 버리고 앉아. 가량이 버리고 앉아. 가량이 버리고. 아, 또 안 봤어. 뜨거워. 나팔가 아니라 푹 터져버려. 무슨 난리인가 지켜보던 친정 아빠와 오빠도 장여사의 지극 정성에 만족하십니다. 며느리는 마음이 복잡해요. 그래서 입양을 계속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의 이런 정성이 무슨 소용이냐 이거죠. 속으로 내가 힘들어요. 내가 나이 많이 먹어서 꼭 임신 못해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입양 계속 생각하고 있어요. 바람 쐬러 나온 장여사. 엄마, 지금 기분이 좋네요. 좋다고 해보니. 이제는 가서 네가 해. 엄마, 할 말이 있어요. 무슨 말을 해봐. 입양하고 싶어요. 입양하지 마라. 꼭 그러네. 입양하지 마라. 너를 여기까지 데리고 와서. 노력하고 있어도 내가 지금 나이 많이 먹어서. 애기가 언니 나와서 젊을 키세요. 계속 기다리고 있어요. 애기가 은영이라고 그냥 대비다고 그냥 키워. 엄마, 어머니. 싫다면 싫은 줄 알아. 싫은 줄 알아. 이번에는 틀림없이 생겨. 애가 생겨. 입양할 거예요, 엄마. 하지마, 하지마. 하지마. 안 돼. 내가 입양할 거예요. 이번에는 며느리가 물러설 기세가 아닙니다. 비가 추적추적 오는 다음 날. 어머니가 주무시는 동안에 오빠와 함께 어디론가 갈 모양이에요. 오빠가 잘 아는 가정 상담사를 찾아왔어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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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가 너무 속상했어요. 입양가 너무 어렵지. 그러니까 내가 잘 생각하고 있어요. 필리핀에서도 입양하면서 그냥 너무 어려워요.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요. 이대로 포기하는 걸까요? 이렇게 마음이 괴로울 때 친정엄마라도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미 씨는요. 돌아가신 엄마 사진을 보면서 속상한 마음을 풀어봅니다. 이 모습을 보는 시어머니도 짠합니다. 10년 전 갑작스레 뇌경색으로 친정엄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의 빈자리로 힘들어하는 아미 씨. 공장에 다니면서 집안일까지 하느라 고생을 했을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장혜사의 마음이 무거워요. 어머니. 엄마 많이 보고 잡냐? 네, 어머니. 보면 보고 잡지. 엄마 생각하면 눈물이 나오라 그래. 엄마 안 보고 싶어요, 엄마? 보고 싶어서 엄마 말하면 눈물이 나고 나도 늙어도 엄마 말하면 눈물이 나온다고. 엄마한테 끝도 못 사줬어. 엄마는 어떡해? 응. 과자 안 놔도 못 사줬어. 할머니한테 아주 집사이 나고 못 사줬어. 그래서 엄마 생각하면 나도 눈물이 나와. 그래, 진짜. 그렇게 시어머니는 엄마 없는 며느리의 외로움에 함께 공감하면서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게 됐습니다. 다음날, 휘황의 도시 타가이타가이 시의 한 공원으로 나들이러 왔어요. 두 사람 신나셨네. 그런데 여기 오면 꼭 타야 되는 게 있어요. 맞아요, 케이블카. 아미씨 기분 진짜 좋은가 보다. 스트레스 팍팍 날리세요, 그냥. 구름다리도 빼놓을 수 없죠. 오, 장여사님 기분 좋으시겠다. 한 곡도 뽑으시네. 멀리 가버리. 무서워서 못 가시마. 나는 자꾸 가. 와, 천하의 장여사도 구름다리 앞에서 무너지시네. 사돈 부축을 받으면서 한 걸음씩 천천히 걸으면서. 아우, 겨우 도착하셨네 그냥. 천천히 걷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다 정체가 됐잖아요. 가르쳐요. 미안해요. 아이고, 어지러워. 두 사람은요, 오늘 참 많이 웃고 좋은 추억을 만들어 갑니다. 아이고, 아이고, 마신 악마. 탁 트인 경관이 아름다운 호수. 필리핀의 유명 명소인 딸 화산도 보이거든요. 저 화산의 기도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아기 손주 저렇게 이쁜. 손주 하나 보자. 너희 속도 내가 잘 알아. 어디 가겠냐. 나도 그런데 너희도 나하고 싶지. 진정 엄마처럼 있어요. 난 그 약도 만들어줬고, 뭐 맛있는 반찬도 줬고. 고맙지만 너무 부담스러워요. 죄송해요. 그 입양말 할 때는 나 안 할 거예요. 입양소리 이제 안 한다 그래서 나 고마워. 고마워. 또 노력할 거예요. 예쁜 손주는 우리 누릴게요. 나도 싫지만 진지하게 나도 생각을 해보마. 나도 미안하고 고마워요. 고맙다. 이렇게 필리핀에서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필리핀에서 돌아온 며칠 후. 엄마 다녀올게요. 잘 다녀올나잉? 이 얘기 뭔 얘기 잘 들어보고잉? 뭔 말 잘 듣봤나잉? 아니 두 분 어디 가세요? 자기가 아기 입양한다 그래서 함께 상담 좀 받고 오라고 보낸 길이요. 상담 받고 오면 저거도 이제 마음이 깨칠 테 이제. 이번에는요 한국아이 입양이 가능한지 상담받으러 왔습니다. 입양을 해서 내 자식으로 키우기까지 엄청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해요. 나 혼자 돈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입장이면 힘들어할 것 같지 않으세요? 힘들어요. 부부 금술이 이렇게 좋은데 곧 좋은 소식 있을 거예요. 나는 니 없으면 못 살겠다. 니하고 정이 들어서 니가 나 앞에서 알람을 하고 다녀야지. 시간이 돼서 안 오면 내가 애가 터져. 그래서 니가 오면 내가 또 마음이 흡족하고. 오빠랑 알콩달콩하잉. 우리 재밌게 살자 행복하게잉. 안녕. 아이고 좋아한다. 하하 하하 자 안녕하세요.